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TIS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 금융재산 상속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에 대해서 상속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자산 대비 절세 효과가 없다는 점 때문일 겁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면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금융재산은 낮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융재산도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좀 낮출 수 있게끔 공제 혜택을 좀 부여하자 이런 뜻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에 비해서 자산 파악이 쉽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예치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융관련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자소득세 등등 아니면 종합소득세, 종합가세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부여하겠다는 뜻도 아마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요. 상속세미증해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상속개시일 연재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 순금융재산가액이죠.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2억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는요.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순금융재산가액 전체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신탁재산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실명재산이 아니라 바로 남한테 맡겼던 재산들. 이런 금융재산도 마찬가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최고 할 수 있는 것은 2억원까지만 공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표와 그림으로서 나타내 봤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2천만원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요. 2천만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1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요. 순금융재산의 곱하기 20%를 공제해 줍니다. 5억원이라면 당연히 1억원을 공제해 주겠죠. 그 다음에 10억원을 초과한다. 이럴 때는 2억원만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800만원이다. 순금융재산이. 그럼 800만원 전체를 공제해 주고요. 5천만원이다. 그럼 1억원 이내죠. 2천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만약에 7억원이다. 세번째 구간에 걸렸네요. 그럼 20% 1억4천만원을 공제해 주고요. 12억원이다. 20%면 2억4천이잖아요. 그런데 한도가 얼마죠? 2억원까지만 공제해 주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융재산이 뭔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금융재산 알아볼까요? 예금이나 적금, 은행에 들어간 돈들은 대부분 다 금융재산이 되겠죠. 주식이나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험에 가입했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사망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금융재산입니다. 채권 마찬가지죠. 신탁 중에는요. 금전신탁 같은, 부동산신탁은 안됩니다. 금전신탁 같은 경우는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받을 어음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음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기타 금융상품들은 전부 다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금 어떻습니까? 현금은 이건 금융기관에 예치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금융재산이 아닙니다. 수표 또한 아니겠죠. 그 다음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출자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되겠죠. 이것도 금융재산은 아닙니다. 순금융재산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금융재산에서 채무를 뺀 게 되겠죠. 금융재산 전체를 합칩니다. 그 중에서 금융채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 금융대출 아니면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대출 이런 채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빼주면 순금융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제효과 알아볼까요? 만약에 금융재산 순공제를 2억원을 하지 않았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이 70억이래요. 배우자 공제 30억, 일괄공제 5억 하니까 가세표준 35억에 세율은 50%고 12억 9천만원 나왔습니다. 3% 공제하니까 12억 5,130만원이 나왔군요. 하지만 공제한 경우 있죠? 순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원 공제했다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은 33억원, 세율은 똑같이 50%지만 산출세액은 11억 9천만원, 3% 신고세액 공제하니까 11억 5,490만원이 나왔습니다. 차이가 얼마일까요? 9,700만원을 절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세 포인트 알아볼까요? 상속 개시 전에 10억원까지만 금융재산을 운영한다면 최대 2억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연금 정기금 평가 할인 혜택도 받고요. 금융재산 공제도 또 받게 됩니다. 일거양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채무는 빼주다 보니까 금융채무가 만약에 있다면 부동산 채무 등으로 변제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속 개시 전 변제를 한다면 채무는 그대로 있지만 금융재산 공제는 혜택이 좀 있겠죠. 혹시나 퇴직금을 받지 않고 돌아가시는 CEO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을 사망 후에 예금에 예치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금융재산 공제로 보지 않거든요. 따라서 돌아가시 전이라면 퇴직을 하시고요. 퇴직금을 받아서 상속 개시 전에 예금에 예치한다면 당연히 금융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순금융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이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절세 포인트를 가져가신다면 꽤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돈 번호 상속 금융재산 상속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해티스와 함께 돈 번호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